대리석 데스크탑 수리 전무수입니다. 수리 중입니다. 무너진 싱크장 수리하고 휘어진 대리석 수리하고 천년 대리석 뜯어서 다시 붙이고 오마이갓 이거를 또 해결했뿐요.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? 없어? 왜? 철털 소소 탁 뜯이래. 어떻게 이정도면 잘 한 것 같아? 100점. 100점. 좋다. 다 떠빙됐대. 대리석을 수리했다. 어떻게 수리했다고? 다 뜯어서 다시 붙였다. 이거 무너지는 걸 살려놨어 와 대박이다 역대급 역대급 우리는 인조드리석 기술도 있고 천년드리석 기술도 있고 싱크장 기술도 있습니다 한방에 해결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